두 번째 초대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타이틀곡은 너에게 나에게 KBS 꿈의 도전 아침마당에 출연했었고요. 전국 KBS MBC 원흥방송 또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영아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 사이에 우리도 행복하셨습니다. 나의 원칙을 한건지 나에게 나에게 내 눈을 찾아올지 이리 오는 날에 이리 오는 날에 이리 오는 날에 내가 못하다면서 좋은 날 볼 때까지 좋은 날 참고 기뻐요 나의 운명에 대해 나의 운명에 대해 좋은 날 찾아올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화하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운명에 대해 좋은 날 찾아올 거야 나의 찬님 이리 오는 날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아 이제 누가 우린 사는 거 이리 오는 날 이리 오는 날 이리 오는 날 roit 좋은 날 볼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너의 남에게 다른 남에게 조금만 찾아올 거야 누구를 보고 갈 거야 너 너를 보고 갈 것mente 조금만 큼 decre 조금만 사물러 맞아요 hearted